민선 8기 관악구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관악구의 미래가 어떻게 변해가면 좋겠는지 희망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문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이 관악구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이달 새롭게 시작한 민선 8기 관악구. 구는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희망톡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관악구의 미래 모습은을 주제로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자유롭게 받아보는 겁니다.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번 희망톡톡 이벤트를 통해 구민분들이 바라는 관악구의 미래상을 더 상세히 파악하고 더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선 8기 정책을 제공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메신저 플랫폼에서 관악구청 채널을 구독한 후 인증사진과 함께 본인이 희망하고 바라는 관악구의 미래 모습을 한 줄 메시지로 보내면 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관악구. 문화 공연이 가득한 관악구. 희망 메시지는 24일까지 보낼 수 있는데 추첨을 통해 상품도 주어집니다. 참여자 10분에게는 치킨 상품권 3만 원권을 드리고 안타깝게도 10분에 선정되지 못한 참여자 중 무작위로 추첨하여 100분에게 아이스크림 상품권 1만 원권을 드립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한 만큼 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